스매시를 하든 클리어를 하든 드롭을 하든 우리가 왼발이 너무 빨리 풀어져 버려요 왼발이 너무 빨리 풀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뒤로 빨리 빠진다는 소리지 되게 빨리 빠져요 제가 한번 때려볼게요 왼발이 최대한 앞쪽에 잡아주고 때릴 때만 순간적으로 빠져야 돼요 봐봐요 왼발 이렇게 때릴 때 빠지잖아요 그렇죠? 다시 왼발 왼발 밟아야 돼요? 저 놈 자식 이 놈 자식 스매시 얼마나 쓰냐 이거 보면 안 돼 발 다리 발 다리 때릴 때 순간적으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다시 다시 한번 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우리는 먼저 빠지는 거예요 다리가 먼저 빠져요 이렇게 풀린다고 순간적으로 회전하고 어떤 골반이나 하체나 이런 궁딩이 힙이나 힙턴 되는 동작이 순간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게 치고 싶다 파워 있게 치고 싶다 그런 거는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부가적으로 분명히 어떤 반발력이나 동작이 작용해야 돼요 세게 때려면 그래서 우리가 왼팔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연습을 이게 너무 빨리 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립을 그립을 초반에 잘못 잡아서 이러한 제대로 된 어떤 손목이 발달하지 않은 것처럼 그립을 제대로 잡고 스냅스 록을 초반에 해야지 손목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왼발을 자꾸 이거 들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케이스 이렇게 하면 왼발이 발달이 안 돼요 왼발 발달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평을 쓴 상태에서 뒤로 빠질 때 순간적으로 방향전환 한다든가 이렇게 왼발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차면서 나간다든가 이렇게 그렇죠? 방향전환 하죠 그렇죠? 이렇게 또는 강하게 때리기 위해서 왼발을 찬다든가 이런 동작들 그렇죠? 차면서 들어간다든가 또는 뭐 찍어서 돌려서 뭐 확 하체를 리드해서 때린다든가 또는 볼이 뒤에 있을 때 뒤로 차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왼발을 차면서 나가야 될 거야 타점이 너무 뒤에 있어서 그럴 때 이런 동작들 왼발을 발달이 돼야 될지 가능해요 왼발을 발달시키려면 왼발을 지면에다 두고 칠 때만 왼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면서 그런 연습이 자꾸 돼 있어야지 왼발이 발달을 해요 그렇죠? 최대한 교차하기 전까지는 좀 붙여놓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딱 들어가면서 이미 들려버려 이미 들려버린다고 사실 이게 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다른 교차하는 연습을 할 때는 들어서 이렇게 하고 하지만 점차 점차 드는 게 점점 점점 폭이 줄어들어서 들리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고만 하는 사람들은 왼발이 어떻게 된다고요? 발달을 안 해 아까 말했듯이 뭐 찾는다든가 뒤로 팡! 차는 힘이 생긴다든가 뭐 여기서 밭을 리드해서 찍어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없다고요 얘한테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배운다기보다는 구력이 쌓이면서 경험을 통해서 채득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동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회조차도 없어 계속 들고만 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점점 점점 자꾸 왼발을 지면에 있는 시간 내가 임팩트가 임팩트가 일어나는 스윙 스윙을 출발하기 전 정확히 말하면 스윙이 출발하기 전까지 최대한 왼발을 묶어두려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굉장히 쉽게 풀어져 너무 쉬워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걸 따라 하려고 안 된다니까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한테 자꾸 기회를 줘야죠 어떻게 내가 스윙하기 전까지 너 앞에 가만히 있어 스윙할 때 순간적으로 빠져나와 그렇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미리 있다거나 빠져 있다거나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일단 좀 빠져 먼저 빠져나가게 돼요 최대한 좀 지면은 있으려고 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차이점 알겠어요? 그죠? 차이점 알겠어요? 그죠? 혹시?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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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